나 그 재채기가 났는데 아 너무 이제 빡해가지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bj 바나나입니다 아 개비스콘이 그 약 이름이었구나 나 몰랐어가지고 저 사람이 뭔 짓거리하는건가 속쓰림에는 개비스콘 있다고 말도 안된서 하길래 뭔 혓소리야? 그래가지고 네이버에 찾았지 아 약 이름이네 아 신기하네요 아 나 몰랐어요 개비스콘이 약 이름인지 몰랐어 흠흠흠 아 왜 코가 가지없어 흠흠흠 콩말라오는거같아 흠흠 바나나는 왜 플스포 안사세요? 음 돈이 없어서 흠흠잠흠흠흠 이거 해 Team 마땅히 사야할 이유는 못 느꼈는데 요즘 영어 공부한다는 소식이 있던데 사실인가요? 음 개소리 입니다 영어공부도 뭐지 오늘은요 그 모던 워페어 2 아시죠 되게 이게 언제 나왔던거지 되게 꽤 됐을텐데 아무튼 한글 패치 다 해놨죠 에휴 진짜 제가 한글 패치 안되면은 제가 하겠습니까 에휴 진짜 깜찍한 것들 자 가봅시다 그 정품도 한글 패치 할 수 있어요 잘 찾아보세요 잘 찾아보세요 할 수 있어요 아 간지러워 나도 정지 먹어 잘 찾아보세요 자 모던 워페어 2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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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NG, 선생님. 무슨 이름이 무슨 이름이? 원래 여기 앞부분은 안 알려줘? 뭐라는건지? 원장수 쌀키... 아니... 원장수 위라이키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개모거님 죄송해요. 원장수 위라이키님 아, 해묵겨. 아, 왜 닉네임을 그렇게 해놔서 다 헷갈리게 해 놔. 야, 이거 스킬 안 돼? 이거 봐야 되는 거야? 나 스킬 안 되는데? 엔터... 다 놀랐는데 안 되는데? 끝났다, 그냥 보자. 5년 후 제가 간단한 영어는 읽을 수 있습니다. 야, 이거를 볼까 말까? 야, 봐. 바운드리 시프트, new players step in, but power always find a place to rest its head. 우리의 러시아와 이렇게 기겨운 싸움을 치었다. 러시아들이 그때뿐에 뭐야? 역사는 우리 승자의 손에 쓰여진다. 그리고 나는 우리들의 승... 뭐야? 하지만 타다의 죽을 쓰러트리기 때문에 더 끔찍한... 미래가 바뀌었고 전문가 목적도가 바뀌었다. 어제 저기 오늘의 아군이 되어버렸지 우리와 함께 싸우기 위해 훈련받은 이들을 갑자기 우리를 싫어하지 않도록 빌어야겠군. 나 게임 소리 줄일거에요. 지금 잠깐만 기다려봐. 지금 귀 아퍼 나도. 알아요. 어머. 끝난 줄 알았어. 아이고. 하루하루 역 같은데. 좋네. 인공들만 됐나? 네. 책자리에 소총을 집은 다음에 소총을 불고 갈겨 레인저는 어떤 식으로 쏘는 거라고? 시키를 누르면 앉은 채로 더 정밀한 사각을 할 수 있대 조준을 하고 이렇게 일어나고 얇은 업회벌지에 표적이 있는 경우 네 알겠습니다 다 필요 없고 이거는요 3점슛이라고 딱 2개 때리고 피하고 때리고 이 라인만 맞추면 돼요 봐봐요 따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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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이게 바로 카스 할 때 가장 2점샷 뭐하래? 아 던지래? 네 알겠습니다 구덩이러 가겠습니다 왜 나는 모던3도 괜찮았는데 나 왜 2층 주지? 아 2층 말고 다른 건 없나? 나 구덩이 빠르게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 아 이 총이 질리죠 아 아 왜 민간인 나 안 죽였어 아 아 아 아 아 생긴게 그 범죄자 자칭이 생겨가지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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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나 뭐하래? 나 무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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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다님도로 하래? 아 나 보통으로 하래? 훈련명 안 돼? 아 나 처음 아 나 자신 없는데? 훈련명 안 돼? 나 보통 한 곳인데 베테랑은 한 번만 맞으면 죽을걸? 일단 보통 하다가 그러면은 노답이면은 내려야겠다 나인도 바꿀 수 있어요 저 어떤 거 타요? 타는 게 아니네? 이게 그 베테랑 같은 거 가면은 돌격이 안 돼 정말 뭘 써서 해야 돼 그래서 힘든데 아 잠깐만 지금 나 모던이랑 블랙옵스랑 스토리가 헷갈려 잠깐만 이게 지금 알프레 도스 아닌데? 프라이 프라이머리 그리고 고스트 그리고 그래서 소프 맞아 아 프라이머리가 아니구나 프라이스구나 자 이제 가봅시다 프라이머리 프라이머리 오! 야니! 이거 이렇게 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클리어! 클리어! 원래 방탄복 같은 거 입고 군인들 입는 옷 같은 거 입으면 총 한 대맞아도 총 몇 대맞아도 안 죽나? 네 알겠습니다 쟤! 어머머머머머머들이네 네 아 이까짓 거 총알 얼마 한다고 이것도 못 쏘게 해 게임에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, 민방이면 내가 몇 살인 줄 아냐, 리넷? 내가 그저 한 40, 50대는 돼야지 거의 내가 민방인 나올걸? 죽을래? 진짜? 개복어님이 민방이라고? 공익이 아니라? 개복어님이 50대였어요? 아, 몰라. 애들 헛소리해. 아 민방위가 그런 개념이야? 왜 뭐야 어디 무사히 공으로 하는거야? 도와 돌아가시겠어! 어 나 이쪽 아닌데? 내놔! 전화 오고 난리 안내 진짜 무슨 시 도와! 도와! 그니까 그거잖아 그 현역을 갔다 온 사람들도 5년이 지나면은 민방이라 하는 거잖아 알가리 이제 나 먹어라 어? 뭐야? 뭐야? 나 잘못 던졌어? 야야야 비커 비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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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왜 왜 있어 여기? 어? 잠깐만요 잠깐만 저 부상 아이씨 야 나 왜 이렇게 핵목탄이야? 잠깐만 정신조차이다 너 왜 이렇게 핵목탄이야? 아 잠깐만 나 이런 실력 아니잖아 아 눈꼽 아 어쩐지 이상하다 눈에 눈꼽이 있어가지고 잘 안보였어 아씨 왕건이가 있네 아 인정 아 죄송합니다 이제 화려한 컨트롤 보여드릴게요 아 10-2-1 어 잠깐만요 아 졸라맞았어 아 졸라맞았어 아 부상 아 저 아퍼 야 가 가다 야 훈련병을 하면 안되냐 어 왜 이렇게 맞는게 아프냐 마음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어 하라 아 아 이제야 좀 뭔가 진짜 전투하는 느낌 나는거야 좋아 이거 완수 알겠습니다 보통은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죠 라인더 낮추분 있는데 라인더 올림은 없네 라인더 일단이 라인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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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더 뭐라고 카새! 엉덩이! 오우, 우리 쉽네 오케이 어떻게 올려? 어떻게..라엔드 어떻게 올려? 어떻게 올려? 어떻게 올려? 어떻게 올려? 아 이거 잠수함 뭐 그런건가 본데? 뭔가? 잠수함 비서는 모델 쓰리라 나오지 않나? 어머 왕쥐쥐 아 여기네요 아 여기도 어려운데 여기 그냥 훈련병으로 하자 왕쥐 어디서 올려? 아니 어디서 올리는 방법을 모르겠어 아 그러면은 저장하고 나가고 여기서 왕쥐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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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쥐 왕쥐쥐 왕쥐쥐 이렇게 하면 되네 아 내가 보통 하면 겁나 추울 것 같은데 늘들은 담배 피지 마세요 아 빨빨리 좀 가자 네 아 ale 아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왜 그러세요 제가 이 게임하려고 헬스솟 다녀 있습니다 됐다! 아 힘들었다 어디 가세요? 어머나 저도 갑니다 살 더 빼야겠어 저 죽었나요? 잠깐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방력있어 멋있어 저런 남다리 만나야 돼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를 구워줄 수 있는 그런 멋진 남다 아니 아침에도 소리지르지 마라 저녁에도 소리지르지 마라 수제비를 한 번 맞아봐 수제비를 한 번 맞아봐 수제비를 한 번 맞아봐 아 왜 이러냐고 소리를 지르더니 저격해질라 애들이냐 무슨 일 욕을 욕하고 아 때리지 말라고 아 왜 그딴걸로 때려 한 번만 좀 맞으려고 아 진짜 뭐 언제 그래 언제 마구 통하라고 나 조용히 해 왜 그 소리를 해 나 박은박 해줘 아 짜증네 진짜 박은박 해달라고 나도 내가 얼마 안 돼 니가 벌어서 해 영천만원 더 버는 내 내 해 그러면 볼래? 아 진짜 아 전부 나한테 왜 그러냐고 아 진짜 아파 아 무슨 그 밀가루 반죽으로 때리고 있어 아 무슨 진짜 아 씨 아 왜 말하는 거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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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란색 점은 얘고 흰색은 상대방이래. 빨빨리 가자. 그냥 죽이면 안 돼? 빨빨리 가자. 지금 누구 있다? 됐어. 가자. 빨빨리 가자. 시간이 없다. 빨빨리 가자. 왜 앉아? 맨날 나보고 이런 말을 해. 아 앞에 2명이나 앞에 3명 있는데? 4명이나 있는데? 겁나 많은데? 나 들킴? 나 들킴? 눈 겁나 좋네? 왜 1타 2피지? 아 진짜 떨려. 아 절로 가네 이번에는 또. 여기 있으면 안 보이려나?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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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쥬~~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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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가 갈려 아 죽어 그냥 아 이거 길 아니다 아 갈게요 갈게요 하아 하아 아 죽일 뻔 했다 하아 내가 니 살려줬다 아 2층으로 가서 뭐 하래 어? 오케이 시 툭 툭 멋있게 점프하기 툭 툭 툭 툭 툭 툭 툭 툭 춤 툭 툭 툭 스 툭 툭 툭 툭 툭 네 알겠지? 깜짝이야 빨리 빨리 우와! 와 짱 재밌다 오! 안돼 이거 잠깐 해야돼 아 이거 타는거네 안녕 나 간다 오빠 따라와 점프 으아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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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어 안돼! 뭐야 쟤 우리팀이야? 내가 먼저 출발했는데 왜이렇게 빨라 쟤?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무서워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무서워 너무 빨라 무서워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야!!!! 으어 연 combinations 새들 아 제가 카트라이더 제가 몇 년째는 몇 년 찬데 요런 섬세한 요런 운전은 제가 잘합니다. 제가 현실에서도 운전 잘해요. 단지 주차를 못할 뿐이지 주행은 잘해요. 지금부터는 야 너네들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 나 이거 나 이거 안해도 돼요? 굳이 할 필요 없잖아 이 미션 이거 확살하는 건데 공항에서 이거 안해도 되나? 나 이거 하기 싫은데 야 그냥 그냥 막 그 사람 막 죽이는 거야 그냥 그냥 진짜 공항 같은 데서 그냥 정말 민간인들 있잖아 총도 없는 정말 뭐 갑옷도 없는 그냥 그런 사람들 막 죽이는 건데 아 나 안하고 싶어요 이거는 또 뭐 하면은 너무 내가 기분이 좋아서 하기 싫어요 사실은 이거 엔딩까지 볼 거야 오늘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그랬다 아하하하하하 넘길 수 있는 건 넘겨야지 그래야지 빨리 끝나지 진짜 모던 시리즈는 참 이런 것도 잘 맞는 거 같아 이런 영상 체포 대의사 게리 로치 샌더스 중간 테스크 코스 브라질 뉴 데 자네이루 뭐지? 어 뭐야 누가 누가 우리를 죽였어 나와 민간인들 죽여볼까? 아 아 죄송합니다 헤헿 헤헤헤 저놈 잡아라 아아 헉! 어? 아, 급수였어? 아, 그랬어? 아, 미안해. 나 엉덩이를 때리려고 했는데? 알았어, 다리를 때리겠습니다. 자, 조준! 후! 자, 민간인들은 어서 가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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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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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방으로 들어가 그치 싸움의 기본은요 등을 등을 보호해야되요 뭐야? 뭐야? 누가 나 때리는거야 자꾸 어디서? 누구세요 저 보이지도 안돼 누구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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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어디서 때리는거야 뭐야 뭐 포즈 아이웨 아 그 아파 어 뭐야 고용해 시끄러워 어 미안해 어 뭐야 안 돼야 날 죽이지 마시오 와 정신없어 우와 아 아 아 아 아 어 뭐야!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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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일부다 아 진짜 아 누가 때리는 거야 도대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